안녕하세요. 저희는 결혼 8년자 부부 김정근, 이지혜입니다. 아기 운다, 어떡하나. 아, 오늘 VCR 안 나와요? 네, 안 나와요. 아, 세 분이어서. 아, 그런데 우리 김수용 씨는 누구보다도 우리 제작신들이 프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. 아, 그럼요. 언젠간 VCR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대해 주세요. 졸려서 지금 졸려가지고. 인상 쓰지 말고. 첫째. 딸이에요, 어떻게? 딸이에요. 아, 애가 예쁘다. 부모가 저 인물이 좋으니까. 통통한 게 아주. 얘 예쁘네. 얘 앞장구네, 완전히. 안녕하세요, 저희는 결혼 8년자 부부 김정근, 이지혜입니다. 저희는 서아, 엄마. 아빠예요, 반갑습니다. 아나운서 부부답게 깔끔하네, 소개가. 진행을 받고 있는 KBS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. 저는 약간 중점이었고요. 모르겠어요. 아윽대와 함께 우리 K-POP 스타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역으로 정말 엄청난 미사. 아, 김정근 씨도 뭐. 인상이 워낙 더 선하고. 인상이야. 아윽대와 함께 우리 K-POP 스타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역으로 정말 엄청난 미사. 이지혜 씨 닮았네. 아, 그래요? 저 닮았어요? 아, 발가락 이렇게 귀여워요. 저는 사실 되게 힘들어서 들어온 건데 남편은 야, 일하는 게 행복하잖아. 널 그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. 그럴 때는 조금 아,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. 좀 섭섭하죠. 아이는 엄마를 계속 찾는데 엄마는 바쁘고. 저는 저대로 아이랑 함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. 사실 옛날에 조직에 있을 때랑 지금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. 무게감도 그렇고. 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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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. 어.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. 지금 이제 전업으로 애를 보는 거죠? 그렇죠. 힘들겠다. 하하하하